3가지입니다. 만성염증의 원인 3가지. 첫 번째는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만성치료, 그러니까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긴장하게 되면 혈관도 수축 이완하게 되고 혈압도 더 올라가게 되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되고 불안해지고. 결국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급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스트레스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만성적으로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만성염증 질환에 걸릴 운송이 많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잠을 말씀을 드리고. 잠이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죠. 맞아요. 어쨌든 주간에 잠을 자지 않아야 밤에 잠을 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수험생들도 밤에 잠을 잘 자야 기억력에도 좋고 학생력에도 좋고 이미 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거고요. 어르신들도 잠을 잘 자야 결국 우울증이라든지 치매와 관련돼서 뇌 건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불안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잖아요. 잠을 못 주무시면 혈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팅팅 붓고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럼 결국 만성적으로 염증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있는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단 낮에 햇빛 조이시는 게 1번. 그리고 첫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주무시지 않게끔.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턴해야 되는 게 바로 체중과 관련된 기만의. 이게 유턴입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살을 빼려고 애를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일부러 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까지 얘기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지방은 배에 몰려있는 복부 지방이 문제신 거지 허벅지라든지 엉덩이에 있는 그런 피하 지방들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뺀다고 하는 게 지방을 빼는 게 주목적이어야 되는데 대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질 않고 지방은 조금 빠지는 대신에 근육이라든지 뼈가 약해져 버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하니까 오히려 안 빼는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체중을 빼는 것도 적당히 그러니까 내 체중에서 한 5% 정도로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살을 뺀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관리하시지만 만약에 관절염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체중을 단 1kg라도 빼주시는 게 필요하니까 하는데 그거조차도 굶어서 빼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식사 습관하고 운동을 겸해서 체중을 조절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나 안 먹어.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